율희, 더는 안 참는다. 가수 유리 씨가 전남편인 FTI랜드 멤버 최민환 씨와 이혼 사유를 전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이었다 하면서 녹취록 공개한 바 있었죠. 이혼 당시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친부인 최민환 씨가 가지고 갔고 이 점이 이혼, 그리고 그 이후 유리 씨가 입길에 올랐던 대목이기도 했는데 소송에 나섰다고요? 다른 건 아니고요. 지난해 이혼할 당시에 위재료라든가 재산문화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 경우가 드물지는 않습니다. 사실 이혼할 때는 서로 감정적으로 극도로 갈등이 고조된 상태라서 이런 부분들을 안정하고 자기들끼리 일단 이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생활을 하고 생활인이 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위재료나 재산문화, 특히 이 사건에서 양육권이 중요시 되고 있고 당시에는 잠정적으로 최민환 씨가 아이들을 키우되 유리 씨가 생활이 안정되면 또 유리 씨가 가져오겠다.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했던 모양입니다. 유리 씨의 주장은 그때 당시에 최민환 씨가 한꺼번에 5천만 원 더하기 월 200만 원가량을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조건이 너무나 자기가 봤을 때는 부족했다고 하는데요. 이건 개인적으로 정할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양육비와 관련돼서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진 게 있고 양쪽의 배우자들의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? 구독? 어떻게 하는데?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.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. 빨리 눌러야겠다.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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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